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을은 아직도 지옥 속을 살고 있었어. 사건의 가해자인 최연준 씨는 자기가 했던 짓 따윈 까맣게 했고 하루하루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, 엄마. 세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. 정식이 오빠 말이 맞았네. 그 꽃뱀 기집애한테 미쳐서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았어. 엄마. 그 사람 내가 아는 세상 남자 중에 제일로 멋있고 제일로 근사하고 제일로 좋은 사람이야. 너 같은 놈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대단한 사람이야. 미친놈! 아무것도 모르면서! 그리고 최연준 씨가 뭐야? 그 사람 네 아버지야. 최연준! 을을 죽일 뻔해서 내가. 그렇게 더러운 인간도 내 아버지라고. 그 아저씨 지부 덮어주려다가 그를 죽일 뻔했어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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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